한국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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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철은 1987년도에 설립된 알루미늄 종합 유통 전문 업체입니다. 33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한국 및 해외 시장에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코닉 공장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품질 중에서 가장 좋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공장이고요. 품질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알코닉 제품을 받기 때문에 업체들도 받으셔서 사용하시는데 크게 품질적으로 품질에 걱정을 안하시고 쓰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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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에 관련돼서는 최초로 AS9120이라는 인증을 취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R4U라는 저희 브랜드를 생산해서 저희가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R4U는 저희가 직접 멸철이라는 공정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보다는 원가 경쟁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R4U 브랜드는 관도체든 일반 상품입니다. R4U라는 한 업체든 폭넓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들하고 동반 성장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알루미늄이라는 사업 자체가 향후에도 많은 사업분에 더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저희가 그 사업에 계속 꾸준하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 사업입니다.